안녕하세요. 저는 물로 그림을 그리는 작가 김택상입니다. 이 공간은 첫째 용도는요. 작품이 완성되면 제가 작품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작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느끼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것이 자연 채광 시설입니다. 자연 채광 시설을 조절해가면서 자연광을 조절할 수 있게 장치를 했고요. 그리고 제 작업 자체가 자연광 속에서 봐야 될 작품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이런 공간이 필요했죠. 그리고 또 다른 기능은 작품이 완성되면 수장하는 수장고 역할도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은 기능은 외부에서 미술 관계자들이 왔었을 때 제 작업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비융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 테이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부에서 미술 관계자들이 자주 오시거든요. 그랬을 때 제 작업을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한 공간이고요. 이 공간 말고 또 하나의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작업을 제가 제작하는 공간이고 그 제작된 작업을 이 공간으로 가져와서 트리밍을 한다든지 아니면 프레임 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작업을 이 공간에서 합니다. 이 작업은 최근의 작업에 속하는 작업인데요. 최근에 제가 큰 틀에서는 같은 기법이지만 그 기법 안에서 다소간 변화된 기법으로 한 작업인데 좀 더 물이 갖고 있는 유동적인 물성에 좀 더 접근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공기의 흐름 같은 느낌들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물의 물성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나오는데 마치 북극광, 오로라 같은 느낌이 나오게 되겠죠. 앞으로는 아마 이런 작업으로 더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이 공간이 제가 실제 작업하는 공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작업은 물 작업이기 때문에 공간이 커야 되고요. 이 바닥에 물을 가다두는 좌대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제가 물을 보면서 작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 항상 물이 흥건합니다. 그래서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배수로도 따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작업을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공간으로 가져가서 프레임 작업을 하는 것이죠. 제 작업의 특징은 제가 제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환경만 조성해 주고 물, 바람, 햇빛 이런 여러 가지 자연적 요소들이 참여해서 저는 지휘자 역할만 하는 맥락의 작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적이 없습니다. 자연 자체가 한 번도 같은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제 작업을 제작하기 위해서 제가 고안해낸 물을 담아둘 수 있는 좌대입니다. 이거는 좌대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좌대 위에 캔바스 천이 올라가 있는데 그 캔바스 천은 수채화형 캔바스 천입니다. 이 수채화형 캔바스 천은 있는지도 잘 모르시거든요. 대개 캔바스 천은 유화형 캔바스 천 만을 생각하시는데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고요. 재료를 찾는 과정에서 이 수채화 첫 캔바스 천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됐고 지금은 한 5, 6종류의 수채화형 캔바스 천을 쓰고 있습니다. 재료가 다르면 결과도 항상 다르게 나옵니다. 물론 당연한 것이지만요. 그런 제 작업의 프로세스상 꼭 필요한 좌대인데 이 좌대는 기울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안쪽이 제일 깊고 바깥쪽이 물의 깊이가 얕죠. 따라서 물을 이렇게 얇게 부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중력에 의해서 물의 알료가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런데 가라앉은 두께가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되죠. 물의 깊이를 다르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 지형이 보여주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자연 지형이 보여주는 그 느낌들을 그대로 비슷하게 제가 환경을 조성한 것이죠. 완전히 100% 완성은 안 돼 있어도 한 70% 이 정도 완성에 가까워진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이 작업을 마무리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완성이라고 제가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실제 작업에 있어서 완성의 개념은 없거든요. 우리 삶에 있어서 완성의 개념은 없듯이 어떤 시점이 오면 이 정도면 되겠다고 했었을 때 제가 마무리를 하고 프레임 작업을 하는데 이 작업은 아직은 그 프레임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시시댓대로 항상 달라지기 때문에요. 제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 작업실 소개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여성동화 11호로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